오늘 기자회견을 자창하게 된 것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화의 열망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만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스스로가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입니다. 4.19, 5.18 그리고 87년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것이 바로 민주화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당은 국민의 세금만 지원받고 정작 국민의 의사를 지도자 선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유롭게 출마하려고 할 때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피선거권의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회의실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민주화를 승상한다고 하는 정당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은 저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겪어본 것 같은 미약한 기시감 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1987년에 쓰여진 이 책을 제가 최 열 살이 되기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 책이 가진 정치사회적 함의를 읽어낼 정도로 세상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름 세 글자는 남아있습니다. 엄석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습니다. 엄석대는 형식적으로는 나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급이 운영되는 방식은 서울에 있다가 시골 학급의 전학 온 주인공 한병태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엄석대가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징벌했습니다. 한병태는 그런 엄석대에게 저항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총질러로 몰아서 괴롭힙니다. 아이들은 군것질부터 만화가게 출입까지 정말 사소한 한병태의 잘못들을 계속 찾아내서 오히려 담임선생님에게 제보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한병태를 불러서 엄석대가 그럴 리 없다면서 한병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라면서 내부총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설 속 주인공인 한병태는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엄석대의 세력에 편입되어서 그의 자잘한 비행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양심을 잃어버리고 엄석대에게 굴종하면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당정일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석대가 구축해놓은 왕국은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고 사흘 만에 반장선거에서 61명 중 59명의 표를 받으며 엄석대가 다시 선출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엄석대에게 저항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그 학급의 질서라는 것이 새로운 담임선생님에게는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 뒤로 새로운 선생님은 엄석대가 그동안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해왔던 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았던 엄석대는 각 과목별로 대리시험을 보게 하고 있었고 대리시험이 사라지니까 엄석대는 우등생이라는 별칭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래서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선생님에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현실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엄석대의 권력을 떠받들면서 엄석대가 만든 해괴한 시스템에 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남을 임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의 비행을 적어내라고 하자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담임선생님은 엄석대도 나쁘다고 꾸짖지만은 그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였던 아이들도 다섯 대씩 때립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가 전당대회를 반장선거에 비유했던가요? 반장선거를 통해 엄석대가 권력을 획득하면 그 권력이 무한하던가요? 여러분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담임선생님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담임선생님은 엄석대의 비행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엄석대가 만든 시스템을 유지해야 본인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권리와 고통받는 소수의 희생을 오히려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는 상식의 시각으로 학급을 바라봤고 엄석대의 작은 왕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투표가 시작되는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후보는 지금 소설 속에 한병태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충성하라는 충성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엄석대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인 비겁자들에게 공격받습니다. 책에서 엄석대는 한병태를 제압했다고 포섭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바뀔 것입니다. 아니 담임선생님은 항상 바뀌어 갑니다. 이미 우리의 선생님인 국민은 우리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이미 담임선생님에게 호되게 혼났던 집단입니다. 그때 왜 혼났는지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 당에는 또 다른 엄석대가 있었고 엄석대 즉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나섰던 한병태는 배신의 정치로 지목받았고 그 뒤로 수년간 공격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병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한병태인 천아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석대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번에 힘을 얻어서 그것을 지적해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결국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이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초선의원들이 연판장으로 손에 묻힌 비민주와 비위성의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민주를 외치기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 수립을 이끌었던 초대 대통령도 그 영광에서 민주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졌을 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망명을 가야 하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를 산업화로 이끌었던 지도자도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한다는 반협박성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업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번 반장선거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당원의 권리로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는 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엄석대가 만들어낸 알량한 질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가 우리의 그 뿐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1987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지은 이문열 작가의 속마음을 제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에게 지지했던 이문열 작가가 그려낸 엄석대가 저에게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설과 다른 결말을 당원 여러분께서 써주십시오. 주인공이었던 한병태가 작은 저항, 큰 저항을 시도했다가 담임선생님까지 엄석대의 편을 들면서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그들의 카르텔에 편입했던 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에서 엄석대가 만들어낸 질서가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질서일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막무가내로 박탈해서 얻고자 하는 질서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권리와 양심 그리고 개성을 포기하고 얻는다는 질서라는 것이 혹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우리가 봤던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한 질서는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시작했던 이 전당대회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문열 작가가 써내려갔던 엄석대의 마지막은 엄석대 개인에게 매우 큰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결말을 쓰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결말이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의 엔딩을 다 기억해 보신다면 어떤 꼬마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자 임금님은 부끄러웠지만 갑자기 퇴세전환 할 수 없어가지고 채통을 생각해서 끝까지 행진을 감행한다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결말이 임금님 귀는 당당이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희미한 기억 속에 그 결말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임금님 귀는 당당이 귀의 결말은 왕이 컴플렉스를 벗어던지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덮고 있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군이 되는 결말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아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 투표에 나서십시오. 오늘 저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석대를 누구와 매칭해서 생각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엄석대가 똑같은 한 사람을 연상시킨다면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오늘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현우광 기자님께서 연상하신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시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했다고 기사를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한두 번 받아봤나요? 어차피 맨날 공격하는데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직전에 안철수 후보님 이자 의견 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과 최근에 밥을 세운 적은 없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비판하고 나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 지금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소설 안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야기가 많이 녹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 참 한심한 군상부터 정말 불쌍한 군상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 전당대회 때 행보를 보면서 이 책에 있었던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겠지만 엄석대가 가진 그 힘이라는 것에 굴곡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할 얘기를 못하다가 또 자고 오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었다가 나와가지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엄석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엄석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보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천안한 당부 홍보가 당대표가 되면 엄석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엄석대를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석대의 이분열 소설에서 이 마지막에는 엄석대의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숭이 임금님은 그것도 너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 그 안에 보면 결국에는 성공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성공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의 행복한 결말과 무은을 빕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